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프라샵은 북오프 코텐바시점입니다. 코텐바시는 시지오카연에서도 끝쪽에 자리잡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네이버와 유튜브에도 정보가 없어서 구독자 여러분께 작은 정보가 되고자 렌트에서 직접 탐방하고 왔으니 대리 만족하셨으면 좋겠고 매장에서 구한 희귀 에반게리온 킷도 구독자 5촌돌파 기념 이벤트로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건담 폰에 오자마자 에코프라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구요 건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빨간 반다이가 오래된 킷처럼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보토음신줄 알고 꺼냈는데 모르는거라 넣어두었구요 수성의 마녀시리즈 보다가 옆에 자꾸 대가리가 보이길래 냉큼 들었다 놨는데 안사온걸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제가 어릴 적 세번째로 좋아하던 용자물 선가드가 보였는데 1800엔에 내려두었구요 옛날 인그람 킷도 1200엔이면 하나 사올걸 그랬습니다. 드라고나 커스텀은 3200인 이었습니다. 고토부키아의 크로스 프레임 벌도 6000엔이면 한국 최저꺼보다 저렴하여 고민중에 아래 엄청난 레어팀을 발견하였습니다. 에바 영웅이 고정 퀴즈인데 미개봉품이라 바로 구매했구요 이건 구독자 5천 이벤트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이 영상에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하여 한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 22일 12시 정각까지구요 당첨자 발표는 6월 23일 일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이 화이트베이스도 정말 탐나는데 이건 너무 비싸서 못 샀습니다. 가격은 4400인 이었습니다. 가면 라이더는 잘 모르지만 양산형 리코에서 질감이 좋게 나와서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던 마스크 라이더 킷도 있었습니다. 야 이건 대박입니다. 퍼건 피규어 6종이 담긴 컬렉션이 300엔 하나로 2700원인데 박스 상태도 좋고 지용 지구크 자쿠까지 있으니 이건 무조건 사야합니다. 에일스트라이크의 파츠도 220엔 하나로 1900원 정도인데 이건 딱히 쓸 데가 없어서 두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은 이벤트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